2022년 10월 30일 호에마이 다니엘 기도입니다. 짧게 줌에서 목사님과 방클 기도국이 열리고 나서 두 번째 소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영을 들키고 나서 진행된 저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꾸 목사님의 방언을 그 발음을 기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한데 여쭤봤더니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많이 대면해서 소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떨린 건 처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 영이 정말 이제 성령의 영을 가진 목사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아무런 반응도 증상도 떨림도 없었는데 이 방클 무릎 기도국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마구마구 흔들리고 뿌리까지 포비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너무나 많이 있었던 일이 지난 밤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보겠다고 다 죽어버린 시체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바닥에 눕혀놓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을 심평소세스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육이 죽었지만 버젓이 저는 영이 죽어버렸고 영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가슴에 대고 예수 심장을 불러일으키시고 심폐소생으로 생령을 불어 나에게 다시 호흡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죽었던 그 청년이었고 죽어버린 시체 같은 사였는데 하나님 지금 내 샘장에 다시 불을 일으키려고 다시 호흡을 허락해 주시려고 저의 가슴과 제 육신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방언을 받아야 하는지 저에게 주신 은사를 왜 회복해야 하는지 그 근본 질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정립되고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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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